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나갔다 그게 너였다 아니 그게 나였다 한때는 나를 참 담아라 한 잔 술에 서로 웃고 두 잔 술에 취해지는 잣도 같은 우리네 인생 오늘이나 저런 눈에 반해버렸어 오늘이나 오늘이나 내 맘만 숨겨봤어 안녕하세요 뮤직쇼의 MC 전승희입니다 화끈한 여자 체련이고요 어설픈 여자 저는 미소라고 합니다 미소씨 두 분 의상이 아주 원초적이에요 원색처럼 네 예쁘죠 오렌지색이라고 볼까요 왜 전 또 안 물어봐요 아니 지금 쳐다봤잖아 아 그렇군요 무슨 색 거시기한 색깔 몰라 몰라 자 일단 인사드리고 가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수고해 주시는 분 우리 미소씨 누구 또 소개해 주시는 분 계시죠?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주시는 수음코러스 두 분입니다 네 수코러스 네 우리 끝날 때까지 수고가 정말 많으신 분들이 네 맞아요 얼굴도 위에 있으시고 네네 자 두 분 네네 몸매는 두 분도 되잖아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저는 조금 모자란다 모자란 분은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두 분 혹시 막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오르고 열받아 있을 때 숫자를 세워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? 네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더니 정말 숫자를 세는 동안 네 제 마음이 편안해진 조금씩 조금씩 네 받았어요 네 그럼 100까지 세나요? 아니 전까지 세나요? 사람마다 틀리지 저는 100까지는 쉬어봤이요 그럼 어떡하지? 그게 마음이 좋더라니깐 100 정도에서 이렇게 놀아져요? 네 100도 안 가요 미소씨는 한 몇 정도까지 칠 것 같아요? 어설프어가지고 네 샘온 적이 없어요 샘온 적이 없어요? 네 아니 생각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어설픈 여자 이때쯤에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어떡하냐고 나도 물어봐야 되거든 가수들 노래를 불러야죠 뮤직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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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텔레비전을 지켜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열받고 정말 화가 많이 날 때는요 노래를 불러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뮤직쇼 우리 가수분들이 노래하는 모르는 노래들에도 밑에 자막이 나가요? 네 자막이 나가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네 노래를 이렇게 따라서 부르시는데요 어머니? 네 우리 엄마가 어머니 어떻게 부르시죠? 근데 희한하게 따라 부르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가요 무슨 노래? 또 그 저기 뭐야 창을 좋아하세요 아 그러다보니까 비 내리는 영동교를 한번 주현미씨 노래? 네 우리 엄마 노래 창으로 한번 해볼까요? 그래요? 비 내리는 영동교 저 가을이 홀로 찾는 이 마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또 특색이 있네요 그래도 우리 가요가 튀어오죠 그래요 자 온숨속의 뮤직쇼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아 누가 되냐 시간대 시간대 3초 2초 3초 잠깐만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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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 1초 1초 시청자 여러분 뮤직쇼 잘 보셨죠? 네 네 오늘도 큰 웃음 한바탕으로 여러분 즐거운 일만 생각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느리다 말투가 충청도요 충청도 어디? 서산이요 미소씨요 남원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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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씨 멘트 하라고 아 저도 충청도 따라가려고요 물 들어가네요 세상에 벌써 마칠 시간이다 너무 아쉬워요 늘 마칠 시간 되면 좀 안타깝고 아쉽기도 그렇죠 그런데도 또 설렘이 있죠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래요 자 다음 주에도 또 알찬 알찬 음악을 뭐 하나 왜 그러냐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아 나 왜 그래 다음 주에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성원과 경력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알찬 우리가 공부해서 오자고요 네 마지막 가수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가수 다시 올게요 2부 마지막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